축하합니다 헐? 뭐야 이거에 만 만원이라 나와 빅셔님 1억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70 스파시바 근데 뭘 했길래 벌써 228이에요? 우와 이거 완전 빠르신데? 아하 아까 준 그 텐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256 찍고 라스 한번 가보시고 생존도 한번 가보시고 나루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? 나루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? 나루님 나가셨나? 어? 어? 월드컵님 나가셨어 월드컵님은 여기까지? 일단 아웃 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헝 으흐흐흐흐흠 경찰학교 돌고 계세요? 나루님 아이디 뭐예요? 인게임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유플레이 아이디 빠르게 빠르게 이야 나 유플레이 아이디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 조하님 디비전 들어오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 세 13명이나 있어? 러브캐가 딱 봐도 한국인 아이디 히힝 흐흐흐흥 엑 아 이거 인바이트로 해야지 퍼러스님 안피곤해요? 보통 이정도면 피곤할텐데 아까 졸리다고 했으면서 파이안 넘버 쉬셔도돼요 그러면은 납치성공 경찰학교 하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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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님은 뭐 하세요? 디스코드 들어오셨네 뭔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어 디스코드 정말 괜찮아요 다른 캐릭으로 버스는 딱 한번만 저도 실제로 다른 계정에도 있긴 하거든요 어플도 괜찮아요 나름 쓸만해요 휴대폰 음성을 약간 좀 뭐라고 해야되나 약간 음성 톤을 좀 낮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니까 휴대폰 그 마이크 음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버스님 그럼 쉬세요 가서 자요 자자 좀 자 오늘 같은 날 좀 자야지 아 윈도우용도 나쁘진 않아요 윈도우용도 좋아 뭐야 쉬프트 이 아가씨는 프라모델 조립하고 있네 아 핀마이크 아 핀마이크 그거면은 피씨로 굳이 안 켜고 모바일로 해도 뭐 크게 한건 없을거고 이 아가씨는 뭘 해도 시청자가 엄청나게 많네 마이크 털 머리털나고 커밋 처음 달아요 흐흫흫 배터리를 갈았는데 왜이래 배터리를 갈았는데 왜이래 으흐흐흠 흐흐흫 으흐흠 으흐하 와וץ이 주무시나? 아마도요? 월드컨님 계속 하실거에요? 그러면은 출발이구? 그 빅쇼님 계속 하실거에요? 안하실거면 파타를 부탁드립니다. 짠짠 짜잔 아 어스님 아직 안주시네? 어어 네 그 빠져주셔야 좀더 쉽게 할수있어요 아니요 뭘 이런거여가지고 저야말로 후원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어 나 부캐로 올까? 월드컨이 저 부캐로와도돼요? 월드컨이 저 부캐로와도돼요?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본어 음성을 듣기위해서 디비전스팀이 일본판을 구매를 했거든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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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그 국내 패키지버전 그걸 구매를 했는데 키보드가 왜 이러니까 진짜.. 국내 패키지버전 어 맞아요 경영은 진짜 좀 애들이 빨리 죽는 그런 느낌 너뛰기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닌가 계정이 아니네 온 클래시의 또 디비전 계정이 뭐였더라 전설이나 가오? 네네네 근데 이따 오늘 어쩌면 안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란님 오면 엘란님 납치해가지고 같이 놀라 그랬는데 안오셔 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는구나 아 이메일 이거 메일이었구나 아 네 이게 아예 다른 계정이에요 아 월드컵이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그 원래 그 뭐냐 한국에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그걸 싸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어 설정이 아시아권에 묶여있어가지고 랭기지 팩 추가가 안된대요 그래 그냥 팀 버전 골드로 그냥 하나 사버렸지 랭기지 팩